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이런 딱 80년대, 90년대 느낌이 나는 메이크업을 완성을 해봤는데요. 제가 요즘에 꽂혀있는 노래 중에 하나가 비보에서 나온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라는 노래거든요. 거기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김신영 씨가 한 메이크업이 정말 80년대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완벽하게 된 시대를 재현한 메이크업이더라고요. 사진을 참고를 해서 저도 한번 80년대 메이크업을 따라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한 메이크업은 일반 필터 카메라들처럼 증강현실로 직접 얼굴에 체험해볼 수 있는 어플이 2월에 상용화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단순히 얼굴에 그냥 이렇게 붙여보는 필터가 아니라 뷰티 크리에이터들의 영상을 시청하면서 영상 속의 메이크업을 따라할 수 있게 가이드받고 완성된 메이크업을 증강현실로 얼굴에 이렇게 체험하는 기능이랑 뷰티 어플 뷰티가 출시된다고 하니까 이 메이크업도 해보시고 다른 뷰티 크리에이터분들의 메이크업도 AR로 한번 체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이 메이크업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볼게요. 가장 먼저 프라이머를 사용해서 얼굴을 좀 매끈하게 만들어줄게요. 피부 표현은 무조건 매트하게 해야되더라고요. 이렇게 프라이머를 얼굴에 싹 발라서 일단 피부 결 정돈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파운데이션을 쓸 건데요. 엄청 매트하고 제 피부보다 한 톤 어두운 컬러를 골랐어요. 커버력도 좀 완벽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진짜 딱 맞는 파운데이션이거든요. 저는 브러쉬를 사용해서 펴바르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렇게 보니까 내가 원했던 만큼 어두운 컬러는 아닌데? 그리고 컨실러로 이제 바크서클이랑 어두운 부분 커버를 한번 하고 파우더 처리를 할게요. 살짝 노란 느낌이 들어요. 입가도 여기 칙칙하기 때문에 그냥 퍼프로만 살짝 펴줄게요. 쌍꺼풀에 낀 파운데이션을 조금 풀어주고 파우더 처리를 아주 완벽하게 할 거예요. 파우더도 살짝은 컬러가 있는 게 조금 더 그 느낌이 날 것 같아서 투명 파우더가 아닌 커버력이 있고 컬러가 있는 파우더를 선택을 해봤어요. 가장 먼저 퍼프에 묻혀가지고 눈두덩을 매트하게 연출합니다. 유분이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얼굴에 나머지 부분에는 브러쉬를 사용하는데요. 누르듯이 완성을 할게요. 오늘은 파우더 처리를 한 느낌이 나게 실제로도 보승해 보이게 만들 거기 때문에 이렇게 꼭꼭 눌러가지고 유분을 싹 잡아줍니다. 그리고 쉐딩을 할 건데 일부러 조금 어두운 컬러를 가지고 왔어요. 먼저 가운데 컬러를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콧대를 강하게 잡아줄게요. 인상이 확실히 뚜렷해 보이고 약간 성숙한 느낌? 아이홀도 한 번 지나가고요. 턱 쉐딩도 들어갈 건데 두 컬러를 잘 섞어서 먼저 턱 라인을 진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쉐딩의 영역이 꽤 넓은 편이었어요. 이 광대뼈 밑에 여기가 살짝 더 강조되게 브로우도 굉장히 진한 컬러를 사용한 것 같길래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좀 진하고 붉은빛이 빠져있는 브로우를 가지고 왔어요. 먼저 스크류 브러쉬로 눈썹을 빗어서 정돈을 하고 브로우에도 포인트가 있는데 조금 더 두껍고 살짝 부드럽게 느껴지는 갈매기 눈썹이더라고요. 그거대로 한번 살려볼게요. 먼저 눈썹에 꼭지점을 찍어주고 얘를 내려서 각을 만들어요. 꼬리를 먼저 그린 다음에 제 눈썹 앞머리가 여기 있잖아요. 이거보다 조금 더 낮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시작해서 그리고 이 위에 나이는 여기는 무시하고 이렇게 눈썹을 이어줍니다. 그리고 이 안에 부분을 채우시면 돼요. 실족 봐서 양쪽 대칭을 맞춰서 눈썹 앞부분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스크류 브러쉬로 눈썹 앞부분을 살짝만 풀어줄게요. 브로우 마스카라도 이렇게 진한 컬러를 가지고 왔어요. 얘는 컬러를 입히기보다 눈썹 결을 살리는데 딱 좋은 그런 브로우 마스카라라서 오늘 메이크업 컨셉에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앞부분만 결을 살려줍니다. 이걸 막 뒤에까지 살려줄 수는 없고 그리고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할 건데 사실 아이 메이크업은 특별한 건 없어 보여요. 가장 먼저 이 베이지 컬러를 사용해가지고 눈두덩을 살짝 밝혀주면서 색감을 넣어줄게요. 얘는 세틴 같은 펄감이 살짝 있는 컬러고 이게 굉장히 옛날 느낌이 나는 컬러예요. 이렇게 영역을 이렇게 넓게 잡아줬어요. 그리고 조금 작은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언더에도 살짝 지나갈게요. 그다음에 조금 진한 브라운 컬러를 사용을 해서 음영을 깔 거예요. 그러니까 음영은 가장 클래식하게 깐 것 같은데 속눈썹 라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눈 뒤쪽으로 음영이 좀 이렇게 퍼질 수 있게 블렌딩을 할게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음영 영역이 세침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진짜 그냥 이렇게 팍 퍼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브러쉬에 남아있는 걸로 언더를 가볍게 한번 지나가줍니다. 그리고 섀도우를 끝내기 전에 아이라인을 먼저 그리고 얘를 풀어서 섀도우를 마무리를 할 거예요. 점막을 채우는 건 사실 이렇게 거울을 들고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점막을 채우고 눈꼬리는 강조되지 않게 내 눈꼬리에서 살짝만 길어진 느낌으로 빠져있더라고요. 끝부분은 손톱으로 살살 쓸어서 조금 날렵하게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나서 섀도우로 이 아이라인을 풀어줄 건데 여기에서 이 짙은 고동색 컬러를 쓸게요. 작은 브러쉬에 묻혀서 아이라인을 따라서 음영을 넣듯이 한 줄 그려준 다음에 브러쉬를 위로 올리듯이 톡톡톡톡 쳐서 블렌딩을 하면 돼요. 그리고 언더도 삼각존부터 이 앞부분까지 살짝 넘어와서 조금 다크해보게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라인은 덩덩덩이 느낌이 아니라 음영이 이제 아이라인을 따라서 점점 짙어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뷰러하고 마스카라를 할 건데 그냥 이 꽃 부분만 살짝 컬링 된다 생각될 정도로 살짝만 올려줍니다. 마스카라는 조금 내추럴한 느낌의 블랙 마스카라를 쓸게요. 그래서 그냥 속눈썹을 슥슥 발라준다는 느낌으로만 이 마스카라는 좀 촉촉한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살짝 처진 느낌이 있어요. 블러셔도 약간 누디하고 글칸 느낌의 블러셔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살짝 이렇게 펄이 있는 블러셔입니다. 블러셔 영역은 사선으로 넣을 건데요. 블러셔가 강하게 들어가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느낌만 내는 정도로 사선으로 블러셔를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거의 다 끝났고 활용 정점 분야, 립이 있어요. 되게 평소에 거의 안 쓴 누디한 베이지 컬러거든요. 이거를 입술 전체에 한번 발라줄게요. 립 라인을 따라서 입술을 그리듯이 색칠을 해가지고 이렇게 완성을 하고 이걸 리퀴드 립스틱이에요. 이렇게 팁 타입으로 되어 있는 제품인데 립 라인을 한번 그릴게요. 사실 포인트는 과감하게 그리는 거예요. 립 브러쉬를 사용해서 이 안쪽을 살짝만 풀어줍니다. 이렇게 립으로 포인트까지 딱 주면 완성이에요. 짠!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을 완성하고 옷도 대충 비슷해 보이는 옷을 한번 입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기가 막히는 아이템이 있어요. 이거는 해외 어디 쇼핑몰에서 주문한 선글라스거든요. 봤는데 한 두 달인가 그랬어요. 이런 선글라스까지 딱 끼면 어때요. 저 지금 당장 80년대로 가도 아무도 이상함을 못 알아챌 것 같지 않나요? 그냥 이상한 사람 같나요? 오늘의 80년대, 90년대 메이크업을 완성을 해봤습니다. 어떤가요? 저는 이런 메이크업도 재밌고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궁금하다면 구독하기도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